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수민아 여기 이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우리 집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야 혜정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꽃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임하시어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안녕 안녕 저 오늘 입주했는데요 화장실 벽에 금강 거 수리해 주신다 하셨는데 왜 수리가 안 돼 있어요? 수리가 안 돼 있어요? 혹시 어느 집이세요? 저번 주에 금전비를 계약한 사람인데요 아 그게 집주인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전달을 드렸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모른다는데요? 계약만 하면 끝이에요? 집 볼 땐 다 고쳐주신다 하셨잖아요 아주머니 말만 믿고 계약했으니까 집주인 분이랑 얘기해서 고쳐주세요 어 쓸데없는 거 싹 다 갖다 버려 그런다고 니 엄마가 다시 살아돌아와? 아 감사합니다.